충청 대학교의 즐거움 서울, 경기, 대전, 대구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충청 대학교 대한민국 특성화대학의 선두주자 충청 대학교 충청 대학교는 신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와 바이오산업의 메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산업단지가 인접하고 KTX 오송역을 비롯해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감싸고 있는 교통과 산업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력의 기업과 산학협동결연을 맺은 충청 대학교는 취업중심대학을 교육 모토로 실무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곳곳을 그라운드처럼 누빌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당당한 충청대학교 충청대학교는 지난 1983년 충청 실업전문대학교로 개교 30여 년 동안 5만여 명의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7개 학과 506명의 입학정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자연과학, 공학, 인문사업학, 예체능 등 4개 계열 30여 개 학부학과에서 2,250여 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충청대학교의 자연과학 계열은 의료와 보건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으로 도내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4년제인 간호학과를 비롯해 3년 과정의 치위생과, 응급구조과, 안경광학과, 의료미용과 그리고 2년 과정의 보건의료정보과 식품영양전공, 식품전공, 외식산업전공이 있는 식품영양외식학부와 식의약품 분석과, 패션디자인과, 피부 미용과가 있습니다 공학계열은 전기, 전자, 통신, 건설, 기계, 소방, 자동차, 컴퓨터 운용 등 국가산업 분야의 핵심인 엔지니어를 배출하는 곳으로 건축과, 실내건축과, 토목과 등 건설관련 3개 학과를 비롯해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관련 학과로 반도체 장비전공과 전기전공이 있는 전기전자학부와 디지털전자통신과, 컴퓨터정보과, 국방정보통신과가 있습니다 또한 기계설계전공, 자동차전공, 항공기계전공의 항공자동차기계학부와 항공보안과, 소방안전과, 생명화공과, 품질경영과, 방송광고제작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공학계열에서 여러분은 미래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인문학 속에 세상을 보는 더 넓은 길이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열은 경영, 관광, 행정, 유학, 사회복지, 외국어 등 인문사회 및 어학 분야 관련 학문을 탐구하고 가르치는 곳으로 3개 학부, 6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경영전공, 세무전공, 회계전공의 경영회계학부 스튜어디스 전공, 호텔 바리스타 전공, 항공관광전공의 항공호텔관광학부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복지전공, 사회복지상담전공의 사회복지학부가 있습니다 학과로는 부동산지적과, 경찰행정과, 군사학과, 유아교육과, 일본어통역과, 한중비즈니스과 등 다양한 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충청대학교의 예체능계열은 자기표현의 시대, 세계를 리드할 젊은이들의 꿈과 패기로 가득합니다 예체능계열은 다이나믹한 신세대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시각디자인과, 실용음악과, 그리고 사회체육과 등 3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취업을 잘하려면 당연히 충청대학교죠 언제 어디서나 펼쳐지는 이 캠퍼스 전문가가 되려면 충청대학교로 오세요 졸업과 동시에 인정받는 대학교, 충청대학교 학생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취업중심대학 스무살 내 모든 것을 걸고 세계 속에서 담당한 충청대학교 한국국토정보공사